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이아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의 아들은 샘, 함, 야벳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디밭, 도갈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시스, 기띔, 도나님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수,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구수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하마, 삽드가입니다.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입니다. 구수는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가 됐습니다. 미스라임에게서 루딤 족속, 아나밤 족속, 르하빔 족속, 납두힘 족속, 바두루심 족속, 가슬로임 족속, 갑돌임 족속이 나왔습니다. 가슬로임 족속은 블레셋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햇을 낳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앗 족속, 스말 족속, 하마 족속이 나왔습니다. 샘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루트, 아람, 우스, 홀, 게델, 메색입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지었는데 그 시절에 땅이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생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에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습니다. 이 모두가 욕단의 아들입니다. 샘,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록,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로 합니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너바요시며 게달, 아프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입니다. 이들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가 낳은 아들은 시무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입니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두단입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야입니다. 이들 모두 그드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입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 루엘, 여우수, 얄람, 고라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 오말, 스비, 가담, 그나스, 딥나, 아말렉입니다. 루엘의 아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입니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 소발, 시부원, 아나, 디손, 에셀, 디산입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입니다. 딥나는 로단의 여동생입니다.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 마나앗, 에발, 스비, 오남입니다. 시부원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입니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입니다.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 에스반, 이드란, 그란입니다. 에셀의 아들은 비란, 사하완, 야간입니다.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을 다스린 왕들입니다. 보월의 아들 벨라는 자기 성의 이름을 디나바라고 지었습니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인 세라의 아들 요밥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요밥이 죽자 대만족 속 출신인 후삼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부삼이 죽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하닷은 모압 들판에서 미디안을 치은 사람으로 그는 성의 이름을 아위시라고 지었습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인 사물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사물라가 죽자 강가에 살았던 르호버 출신인 사울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라난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바라난이 죽자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는 성의 이름을 바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무해다벨이며 메사합의 손녀이자 마드레스의 딸입니다. 하닷 또한 죽었습니다. 그 후에 에돔의 족장은 딥나, 알리아, 여덟,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에돔의 족장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블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가나한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왁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여왁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유다는 모두 다섯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해스론과 하몰입니다.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 에단, 해만, 갈골, 다라 이렇게 모두 다섯이었습니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질멸시켜 하나님께 받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죄를 지어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입니다. 해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 람, 글루베입니다.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 요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나손을 낳았습니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습니다. 이세가 낳은 아들은 마다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무아, 넷째 누나델, 다섯째 라떼, 여섯째 오셈, 일곱째 다윗입니다.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수루야의 세 아들은 아비세, 유압, 아사엘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의 어머니인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입니다. 해스론의 아들 갈렙은 자기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댁에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은 예셀 소밥 아르돈입니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에버랏과 결혼해 훌을 낳았습니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해스론은 60세의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과 결혼해 수급을 낳았습니다. 수급은 야일을 낳았는데 야일은 길라앗에서 23개의 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슬과 아람이 그낫과 그 주변의 정착지인 60개의 성과 야일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이들 모두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입니다. 해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 해스론의 아내 아비아는 그에게서 드고와의 아버지인 아수호를 낳았습니다. 해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 부나, 오렌, 오셈, 아이아입니다. 여라무엘에게는 아내가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다라입니다. 아다라는 오남의 어머니입니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 야민, 에겔입니다. 오남의 아들은 삼메와 야다입니다.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입니다.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인데 그녀는 아반과 몰릿을 낳았습니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입니다. 셀렛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인데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입니다. 삼메의 동생인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입니다. 예델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입니다. 이들은 여라무엘의 자손입니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습니다. 그는 야라라고 부르는 이집트 사람 종이 있었는데 세산이 자기 종 야라에게 자기 딸을 시집보냈고 그녀는 아떼를 낳았습니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바스를 낳았습니다. 사바스는 에블라를 낳았고 에블라를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라를 낳았습니다.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라하사를 낳았습니다. 엘라하사는 시스메을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습니다.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습니다. 여라무엘의 동생 갈레베의 맏아들 메사는 십을 낳고 그의 아들 마레사는 헤브론을 낳았습니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 답부와 레겜, 세마입니다. 세마는 라함을 낳고 라함은 요르그함을 낳고 레겜은 삼매를 낳았습니다. 삼매의 아들은 마온인데 마온은 배수를 낳았습니다. 갈레베의 첩 에바는 하란, 모사,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습니다. 야데의 아들은 레겜, 요단, 계산, 벨렛, 에바, 사합입니다. 갈레베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습니다. 또 만마나의 아버지 사합을 낳고 망매나와 기부하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습니다. 갈레베의 딸은 악사입니다. 갈레베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마다들 후레아들인 기란여아림의 아버지 소발, 베들렘의 아버지 살마, 벳가델의 아버지 하렘입니다. 기란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무누흣 사람의 절반이었습니다. 기란여아림의 족속은 이델 족속, 붓 족속, 수맛 족속, 미스라 족속입니다. 이들로부터 소라 족속과 에스다울 족속이 나왔습니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렘, 누도바 족속, 아다로펫 요압, 마하나 족속의 절반, 소라 족속이고, 야베스에서 살던 서기관 족속들은 디라 족속, 시마 족속, 수가 족속입니다. 이들은 레갑 집안의 조상인 한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입니다. 역대상 3장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6명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이러합니다. 시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 4사람은 안미엘의 딸 바수아가 낳았습니다. 28.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백, 야비아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이렇게 모두 9사람은 모두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첩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그 아들은 아비아, 그 아들은 아사, 그 아들은 여호사밭, 그 아들은 요람, 그 아들은 아하시아, 그 아들은 요아스, 그 아들은 아마시아, 그 아들은 아사랴, 그 아들은 요담, 그 아들은 아하스, 그 아들은 히스기야, 그 아들은 문하세, 그 아들은 아몬, 그 아들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하난, 둘째 여우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롬입니다. 여우야김의 자손들은 그 아들 여고냐야 시드기야입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자손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 말기람, 부다야, 세나살, 여가미아, 호사마, 느다비아입니다. 부다야의 아들은 수룩바벨과 시무입니다. 수룩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입니다. 슬로믿은 그들의 누이입니다. 또 다섯 아들이 더 있었는데 그들은 하수바, 오헬, 베레가, 하사데아, 유사에셉입니다. 하나냐의 자손은 블라데아와 여사야이고 르바야의 아들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입니다. 스가냐의 자손은 스마야, 스마야의 아들은 핫도수, 이갈, 바리아, 느아리아, 사밭 이렇게 모두 여섯입니다.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루엔의, 히스기야, 아스리감 이렇게 모두 셋입니다. 에루엔의 아들은 호다위야, 엘리아십, 블라야, 아쿱, 요하난, 들라야, 아나니 이렇게 모두 일곱입니다. 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해스론, 갈미, 훌, 소발입니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앗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소라족속입니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레엘, 이스마, 잇바스이고 그들의 누이는 하술렐보니입니다.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 후사의 아버지 에셀은 베들렘의 아버지인 에브라다의 마다들 후레의 아들들입니다.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울은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네가 있었습니다. 나아라는 아오삼 헤벨, 대문이 아하스 나리를 낳았는데 이들은 나라의 자손입니다. 헬라의 아들은 세렛, 이소할, 에드난입니다. 고스는 아눕, 소베바, 하룸의 아들 아하엘족속을 낳았습니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에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수하의 형 글룹이 무일을 낳았는데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입니다. 에스돈은 베드라바, 바세아,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습니다. 이들이 레가 사람입니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리엘과 스라야입니다. 온리엘의 아들은 하다시입니다. 모노대는 오브라를 낳았습니다.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는데 요압은 계하라심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계하라심이라 불린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장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들은 이루, 엘라, 나암,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입니다. 요아렐렐의 아들은 십, 시바, 디리아, 아사렐린입니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 메렛, 에벨, 야론입니다. 메렛의 아내 가운데 하나가 미리암, 삼메, 에스도모아의 조상인 이스바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메렛과 결혼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입니다. 또 유다사람인 그의 아내 여우디아가 그돌의 조상 예렛, 소고의 조상 헤벨, 산호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습니다.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 아내의 아들은 가미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사람 에스드모아입니다. 시몬의 아들은 암론, 린나, 베나난, 딜론입니다. 이시의 아들은 소엣과 베소엣입니다. 유다의 아들인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 고운 삼배를 짜는 족속 아스베아 집안 사람과 요김, 고세바 사람, 요아스, 모합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엠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적힌 것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셀라의 자손은 네다임과 그대라에서 옹기를 구우면서 살았고 거기서 왕과 함께 살며 왕을 위해 일했습니다. 시몬의 아들은 누무엘, 야민, 야립, 세라, 사울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살롬, 그 아들은 밉삼, 그 아들은 미스마입니다. 미스마의 아들은 한무엘, 그 아들은 사꿀, 그 아들은 시무이입니다. 시무이는 아들 16명과 딸 6명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에게는 자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모든 집안은 유다 집안만큼 번창하지 못했습니다. 시몬 자손이 살던 곳은 부엘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비라, 에셈, 돌랏, 부두엘, 호르마, 시글락, 벤말가못, 하살수심, 벤미리, 사하람인데 다윗 왕태까지 그 성업들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웃마을들인 에담, 아인, 림몬, 도겐, 아산 이렇게 다섯 개의 성업들과 이 성업들 주위로 바알에 이르기까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정착했던 곳이며 그들은 각각 족보를 남겼습니다. 또 메소밥과 야물렉 그리고 아마시아의 아들은 요사와 요엘과 예우가 있는데 예우는 아시엘의 증손자며 스라야의 손자며 오시비아의 아들입니다. 엘루엔에 야아고바, 여소아야, 아사야, 아디엘, 여시미엘, 분야아와 시사가 있습니다. 시사는 스마야의 오대 손자며 시무리의 현 손자며 여다의 증손자며 알론의 손자며 시비의 아들입니다. 위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 족속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집안은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먹일 풀밭을 찾아 골짜기 동쪽에 있는 그돌 지역까지 나갔습니다. 그들은 풍성하고 좋은 풀밭을 찾아냈는데 그 땅은 넓고 평화롭고 조용했습니다. 그곳에는 전부터 함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위에 기록된 사람들은 유다왕 히스기아 때 왔습니다. 그들은 함사람의 거주지와 모은임 사람을 쳐서 진멸시키고 그들 대신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양떼를 먹일 풀밭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거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무원 사람 500명은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 느아리아, 르바야, 우시엘을 우두머리로 삼고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도망쳐서 살아남아 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날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